히어로노우! We are GOST! 안녕하세요, 보습입니다! 갖고싶다! 갖고싶다! 자, 고스트배우 변효준 김명주, 슈호, 강이인영, 서만석, 김시영, 강동주입니다. 저희 배우들이 모인 이유는 2020년 뮤지컬 고스트 오디!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뮤지컬 고스트 MD 속으로 렛츠고! 웨이! 홍보파람, 너희는 없지? 우와, 명줌 회원님! 그런데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너무 답답하시죠? 그리고 이거 휴대하기도 너무 쉽지 않고 보관하기 귀찮아 죽겠어요! 이럴 때 마스크 스트랩 하나 있으면 진짜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 봐라! 너희는 없지? 뭐야, 마스크는 해놔!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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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여기 있어요! 스트랩은? 스트랩? 스트랩,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네, 여기요! 이거 봐라! 미시컬 고스트 로고가 적혀져 있고요! 뒤집어보면요! 자, 여기에 롬툼이라고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공연에서는 어서 날 사랑해줘! 라는 가사로 나오는데요! 이야...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마스크 스트랩! 갖고 싶다! 아... 뭐 썼어! 마지막 걸 그 자식이 사왔더라고! 오! 폰 스트랩! 죽인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MDN 마스킹텍인데요! 자, 방벽에 엽서를 붙이거나 다이어리를 아기자기하게 꾸밀 때 아주 좋은 꿀팁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우리 공연 가사도 적혀있네요! I say it with my eyes! 내 눈을 보구만 해!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MD는 우리 공연의 한 장면이 그려진 마그데디입니다! 저도 여행 가면 기념으로 하나씩 사오는데요! 어느 장면인지 기억하시나요? 안 보셨다고요? 꼭 보셔야 돼! 아... 갖고 싶다! 영주야, 어디 가? 나? 오담의 점집! 야, 너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야? 아, 이거! 오담의 점집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배지! 갖고 싶다! 오담의 점집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배지! 사랑해라는 말은 언제나 들어도 달콤한 그 말이죠! 핑크컵의 I love you! 그리고 라틴어로 동감해야 하는 뜻의 Tito!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얀색 머그컵의 유령처럼 사라지는 듯한 빌립이라고 써있는 보라색 폰트에 블러 효과가 나면서 영적인 느낌을 표현한 머그컵! 그리고 2막 오프닝 레인 장면이 도트문유로 그려진 투명 유리컵! 고스트를 보시고 이 머그컵의 음료를 마실 때마다 느꼈던 그 감정을 함께 떠올리며 음미하세요! 고스트먼크컵! 그리고 유익컵! 여러분 이번엔 우산입니다! 자 보셨나요? 어렸을 때 제가 막 그런 상상했어요 3단 우산 자동으로 나오면 참 좋겠다! 바로 이겁니다 와 여기 보이시나요? 이 도트 모양으로 우리 공예인 레인 장면이 그려져있네요 어? 이? 이게 저희 모양이에요 네 자 이 3단 접이우산 너무나 갖고 싶었던 3단 접이우산 자 그리고 두 번째 만나보실 와 LED 우산이에요 어 정말 빨강, 노랑, 초록, 핑크, 보라, 파란색 아주 형형색색 이렇게 바뀐다는 거 어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밧데리만 갈면 한 60년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래 쓰다가 우산이 이런 데가 망가지죠? 그러면 여기 복만 가지고 스타워즈 광선검 있죠? 그런 놀이 가능합니다 자 고스트 우산 만나보시죠 고스트 공연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프로그램 everybody 프로그램 굿 완벽했던 떠날 거야 고스트 웨스트 미쳤네 팀 갖고 싶다 완벽했던 완벽했던 여러분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신시컴퍼니 박명성 대표님의 자서죠 공연계통에 일하고 싶으신 분이나 신시컴퍼니를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시컴퍼니 박명성 대표님의 자서전 읽고 싶다 꼭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